이거로 때려야되나 허잇 어디갔어 흐... 이게 뭐야 fuer Hu 형 이게 뭐야 이게뭐하는거야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뭐야 그냥 사슬톱 어떻게 해야돼 사슬톱 에이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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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ley 이게 뭐야 이때 한밖에로 한번 틀하는건가 이때 안돼 이렇게는 처럼 이렇게 스케어 다쳤다 이놈아 그 다쳤다 이놈아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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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오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오오 내꺼야 tua 내꺼야 내꺼야 흐쨰 으흐흐으 오 내가 잘하고 있는거였어 오 오우오오우 오우 하루하루 소ief 흐희취 흐흴이의 으하샤아아 흐으샴샤 Espa 오우 으스하 나시아 씻어 우와, 말도 안돼 이야앗 으아앜 잠깐 타임 야 내가 타임했잖아 오잇 진짜 상도덕도 없네 오잇차아 타임. 진짜 타임 승원 이리와 일루와 이리와 이리와 으쌨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악 아니 저런, 저런 가위도 있어요? 별게 다 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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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파이널? 파이널어트릭? 아니구나, 아니구나 파이널어트릭이 아니였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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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샤아 으 HySc3 허 за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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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엔진 켜기 엥진 켜기 엥진 켜기 흐쌰 샤샤샤 맥사 아 진짜 숨막히는 대결입니다 아 흐흫 이anner 이이거이 잘라져라 잘라져라아 잘라져라 제발 으아아아 아 아 진짜 아으유 진짜 으아 아유 오 나갔어 나갔어 저기 나갔어 저기 나갔어 이리와 타임타임 오우 여기다! 으아아 오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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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이제 죽을때가 됐다 이제 죽을때가 됐다 죽을때가 됐다 죽을때가 됐다 오우 하.. 하.. 제가 아.. 여러분 이겼습니다 아.. 아 배고파.. 네 컴퓨터님 들어가세요 아.. 배고파 확인해.. 확인해 뭐래 초콜릿 폭포입니다 방금 그건 초콜릿 여러분 그 펑듀 초콜릿 펑듀 초콜릿 아.. 배고파.. 초콜릿 초콜릿 티넬프님 감사합니다 여러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아.. 배고플 땐 뒤에.. 이거 자를 수 있나? 배고플 땐 뒤에를 오오 우와 자를 수 있네요 설마 진짜 진짜 잘라지나? 하고 했는데 와 잘라졌어 저쪽은 뭐가 있었나 또? 일로 올라가면 뭐지? 여기 왔던데인가? 여기 왔던데인 것 같죠?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어휴 진짜 배고프네 아 와 밖으로 나가자 나가자 개머리 개머리 달자 개머리 달러 가자 할배 끝 아니겠죠? 그 팔자니놈이랑 할머니랑 다 있겠죠? 개머리 어딨어? 개머리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개머리 달러 가자 개머리 달러 가자 어휴 우리 불장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1143번째 팬가입 으으 할머니 아휴? 할머니 무섭다 할머니 무섭다 아.. 할머니 무섭다 정리할건 정리하고 어 잠깐만 이 보물사진 뭐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 저기 뭔가 숨겨놨대요 예 저는 지금 PC로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뭐야 쿠시님 이었어? 난 누군가 난 지금 들어가보겠습니다 하신게 쿠시님인걸 이제 알았어 잘자야 쿠시님 아 쿠시님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음악 쿠시님 이 음악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이런거 또 하나 더 해줘 너무 좋아 저 요거 요새 맨날 오프닝 할 때마다 이거 해요 이거 써요 제가 감사하죠 아 이제 정갈은 열리구요 누가 노래 부른거야 지금 여자요? 어떤 여자요? 여자 죽었잖아요 자 그거 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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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머니 또 없어졌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아니 알려주지 마세요 아유 쿠시님 제가 감사하죠 제가 항상 쿠시님 오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 계속 못 빼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제가 원하는 딱 그런 스타일의 부금입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도전과제를 달성함 오우 오우 드디어 바뀌어 이제 나 탈출할 수 있는 거야 나 이제 탈출할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게임 bj는 아니어서 음 다소 정말 훌륭한 게임 bj님들의 플레이와는 음 정말 어이구 깜짝이야 어 정말 보실 때 암 걸리실 수도 있어요 바람 이실 수 있어서 감안하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랄랴니 응 또 비디오가 또 와 이 사진 또 있어요 몸 상태가 점점 이상해진다 나도 엄마와 아빠처럼 되겠지 다 그 여자 때문이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녀가 알아채면 끝장이다 그 애가 데려온 미아라는 여자는 뭔가 알고 있다 혈청이 있다면 나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더 알아봐야겠다 와 골동품 좋아 킥백 뭐야 이게 이거 뭘 넣어야 되지 골동품을 넣어야 되나 어 그러네 아 800원을 넣어야 아 나 800원 있니? 근데 8번을 넣어야 돼 400원 밖에 없는데 나 흐흐흐흐 저 400원 밖에 없습니다 아 꿀목소리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얘는 300원짜리야 흐흐흐흐 이 뭐야 여기 상점이잖아 흐흐흐 와 여기 상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야 근데 뭐야 잘 안보여 얘는 뭐고 총알인가 그냥 이거 그냥 총알 같죠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음료수 이런걸 안파나요? 어? 오다리 이런걸 안팔아요? 어? 오우욱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했네요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했네요 아 요 곤충이 탐나는데 곤충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어? 아 나갈래니까 또 어 깜짝이야 이럴 때 전화가 오죠 여기까지 하는 건 당신 처음이래 여기까지 하는 건 당신 처음이래 네, 이제 조심해, 에탄 내 가족과 우리 우리 몸이 흔들어져 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죠 오늘 방송은 우리 세럼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의 몸이 없더라도 너는 너무 멀쩡하니 하... 하... 그럼 어디에 있어?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내가 이미 오래 지났을 때 그런데 내 어머니가 어떤 곳에 가야되고 이곳에 가야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집으로 가야되고 헌혈의 집까지 헌혈의 집 네, 미나미 님도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나미 님도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나미 님도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단이 그것을 찾기 위해 슬픈 근처에 있는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고생하셨습니다 왔사님 올라올 때마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째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아까 그거 메미 아니에요? 바퀴 볼 레지 오이 엉덩이가 깜짝이야 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분위기 찌리죠 절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길을... 따라가려면 절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한번 들렀다 갈게요 바로 옆이니까 아 깜짝이야 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집을 갔다 와야되나? 집을 갔다 뭔 소리야? 유튜브 방송을 원래 메일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이번 주는 게임방송이라 메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그거 같다 멕시코 인형의 섬 오 그죠? 멕시코 인형의 섬 그거 같은데 이거? 오 이거 봐 딱 가다가 뒤를 딱 돌았는데 인형들이 일제히 나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와 지리겠는데 뭐야? 와 꽝도 있어 박스가 꽝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오 뭐가 막 꼬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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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꼬물틀 꼬물틀 먹어보라구요 먹어보라구요 집을 수가 없네요 네 먹어보고 싶어도 집을 수가 없네요 네 먹어보고 싶어도 쟤 뭐..야? 저 왕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벌 아닙니까? 벌? 오우 오우 깜짝이야 점프샷 무빙샷 왔어 물상이죠 칼 하나면 다 돼 칼로 안되는게 없어 오 여기 거긴데? 그 여자주인공 도망갈때 저쪽에서 여자애가 꼬마 여자애가 일로오라고 숨짓했던 그 장소인데 뭐야 여기는 그녀가 위층에 있어 올라가지마 거기 fragen 쉴다 오우 오우 왜 에따이 왜왤왤왤왤왤왤이 아..진짜 후... 딱싫어 이거를..이거를..이거를..이거를..이거를 오..오.. census 빨리 가야되나? 훗 gå rate 오우 뭐야 뭐가 이씨 다른사람이 생방하는걸 여기서 왜 얘기하십니까 세스코를 부르세요 우와 이거 우와 봤어요 손? 방금 벌에 쏘여가지고 손 울퉁불퉁해진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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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는게 정답이었네 뭐한다고 내가 칼로 칼로 상대하고 있었을까요 벌레들은 좀 무식한 방법이었죠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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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아 어이거 어제보다 더 싫은데 가지도 못하게 뭔가 뭔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기가 예 각종 벌레들이 다 있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열어 다랭이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니까 못 열어나 이거 어제 어떻게 이런거 어떻게 어떻게 열었었는데 피싱키드님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뭐야 브리브트론 맹렬히 타오는 아 이건 고체고 고체 연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 같은게 있어야 되나 그쵸 뭔가 손잡이 같은게 필요한 것 같죠 으 저기로 가봐야겠다 인형중 하나 따와가지고 휘두르는거 안되니까 네 안됩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뭐야 무슨소리야 버너노즐 어 좋아 어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이거랑 이거 만들어야 돼 화염탄 고체 연료랑 강한 화학용액 화염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포너노즐도 왠지 조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별로 안 무서워요 무서운건 어제 무서웠죠 오유 아이고 아이고 싫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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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왔던데 아니야 아닌가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왔던데 맞죠 어 네 아웃라스트는 했고요 신작은 아직 발매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또 뛰어 뭐 있나? 없죠 그냥 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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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획도 뭐 없었죠 에이 율. 조리가 victorious 원래 따라와 왜 따라와 쓸데없이 허브 무서운건 어지무사웠어 벌레 때라 별로 안무셨어 에잉 또마 갈 데가 없어 그게 없으니까 오, 깜짝이야! 오, 저리가 저리 가란 말야 무빙.. 무빙.. 무빙샷 오, 여기 있었구나 오 여기도 뭐가 있네요 거미 어 나 저거 거미 우리 거미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져와야 되나 그 집에서 거짓말 들어와야 되나 세트 두 vents 염색 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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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선 펜 Enterныйowis 뇌ей의 펜색 펜색 펜rzy. 펜yez 펜색 펜 этих 펜 вод